안녕하세요. 리얼뉴스의 아나운서 타이러입니다. 딥,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바로 이것짐이라는 뜻이죠. 이 단어가 원래 영어로부터 유래됐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저희가 입수해서 알아봤습니다. And this is the hidden loft. 딥스. 판다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는 동안에 로프트를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니 딥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. 이게 원래 딥이라는 단어의 유래인데요. 이걸 내 걸로 찜한다는 뜻인 거예요. 내 거다라고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딥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딥은 영어로 딥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 이상 리얼뉴스의 타이러였습니다. See you next time. 리얼 클래스. 수업에서 만나요.